자 그러면 저희 또 다음 부동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세 번째 부동산인데요. 어떤 부동산일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동대본구 전농동의 5대 주택입니다. 소개드리는 5대 주택의 위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교통 핵심 입지인 청량리역인데요. 현재 운행 중인 1호선과 경희중앙선, 수인분당선, 경춘선, 경원선, 분당선 그리고 KTX 강릉선과 함께 향후 수도권 광역급행열차 GTX-B 신호선이 계획돼 있고요. 강북행단선, 면목선 등이 추가로 예정돼 있어 앞으로의 미래가치 또한 뛰어난 입지를 자랑합니다. 또한 내부순환도로와 동부가선도로를 통해 사통팔달 교통망 또한 우수합니다. 동대본구 동대본구에는 큰 규모의 재래시장들이 밀집돼 있는데요. 동부 청과시장, 청량리 수산시장, 마장동 축산시장, 그리고 양령시장 등 관련 유통업에 종사는 상인들의 거주 수요가 특히 풍부한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주변 대형마트, 구청 등 편의시설과 인근 소규모 공원을 비롯해 청계천 등 녹지 공간도 풍부해 도심 속 쾌적한 녹지 환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동대본구를 주목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 바로 인근에 위치한 청량리 개발 때문이기도 한데요. 2030 서울플랜의 7광역 중 한 곳이기도 한 청량리 일대는 균형발전 촉진지구로 지정되면서 대규모 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상전벽해라는 말이 가장 어울리는 지역이 이곳 동대문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풍부한 배후 수요와 편리한 접근성, 쾌적한 주거 환경까지 돋보이는 동대문구 전동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다시 동대문구로 왔는데요. 여기 청량리역 인근으로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떤 주택인지 개요부터 잡아주실까요? 동대문구 전동동, 전동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들어있는 지금 현재 다세대입니다. 청량리는 여러 번을 얘기를 해도 그야말로 무엇을 얘기해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지금 호재가 상당히 많은 그런 지역이고요. 재개발로 인해서도 상당히 많은 지역으로 지금 추진되고 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10년 내에는 그 지역이 아마 천지개벽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청량리역에서 현재 전농동인데 도보로 3분입니다. 완벽한 초역세권에 들어있는 지금 현재 다세대이고요. 전역면적이 29.97입니다. 실생면적이 지금 현재 14평, 15평에 자라고요. 층수는 6층인데 상당히 넓은 대지에 건축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평수가 넓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지평수가 120평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넓고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풀옵션 기본이고요. 올해 5월에 중공 예정으로 지금 한참 건물을 지루합니다. 매매가가 재정비 촉진지구 내에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4억 6천입니다. 자, 그러면 건물 특징은 어떻게 될까요? 네, 건물은 지금 현재 6층 건물인데 말씀드렸듯이 대지가 상당히 넓어서 건물도 더 넓게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는 거의 3베이로 설계가 나왔습니다. 집과 집 사이에, 방과 방 사이에 가운데 거실이 있어서 사용하기에 굉장히 편리하고요. 또 하나는 거실과 또 내지는 룸과 또 내지는 주방과에 대한 부분도 나름 상당히 넓게 건물을 짓고 있는 건설회사에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닥이라든가 벽면이라든가 또 내지는 여기 수납에 대한 주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잘 갖춰지게 짓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화장실에 대한 부분도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벽면까지 습기되지 않는 또 내지는 여기 미끄럼 방지가 될 수 있게끔 짓고 있는 지금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또 화사하게 나오겠네요. 기대가 되는 곳입니다. 올 봄이면, 다가오는 봄이면 바로 만나볼 수가 있는 곳이라는 점 5월에 중공이 완료가 되고요. 실사용 면적이 15병에 좀 가깝고 지금 옵션도 풀옵션으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 정도 기대치를 더 높이게 됩니다. 그러면 건물호 좀 간단히 살펴드렸는데 주변 환경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입지 여건 어떤지 호재까지도 짚어주시죠. 네, 여기는 지금 현재 던농동입니다. 전농동 답심이 재정비 촉진지구 내에 들어가는 그런 지역이고요. 청량리역에서 완벽하게 초역세권 3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롯데백화점을 통해서 들어오면 거기가 더 1분이면 들어올 수 있게끔 거의 대로의 밤 부록이라고 볼 정도의 아주 입지 조건이 좋은 지역입니다. 우리가 청량리라고 하면 전철망에 대한 부분은 1호선, 2호선 또 내지는 분당선, 경의중앙선 또 내지는 KTX까지 모든 들어오기 때문에 그야말로 사통팔달로 되어 있는 아주 대형 청량리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곳에 지금 재정비 촉진지구가 전농답심리가 굉장히 많이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기 8구역 또 내지는 9구역, 10구역 이렇게 지금 많이 움직여지고 있고요. 전농동 답심리 쪽에 이번에 새롭게 또 재개발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5만평에 달하는 전농답심리 재정비 촉진지구 내에 들어있는 지금 현재 건물이기 때문에 이곳에 지금 들어오시면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게끔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아도 청량리에 대한 부분은 모든 인프라는 다 되어 있죠. 첫 번째는 그 옆에 롯데백화점이 있어서 최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아울렛까지 같이 있고요. 또 대형마트 또 내지는 대형 여기에 재래시장, 병원 이런 부분으로 그야말로 사는 데는 아주 1등 지역이라고 볼 정도에 갖춰져 있습니다. 뭐가 얘기를 해도 조금 부족할 정도의 모든 게 갖춰져 있고요. 또 여기는 학생권이죠. 바로 옆에는 시립대학이 있습니다. 도보로 그야말로 2분이면 갈 수 있게끔 시립대학이 바로 곁에 있어서 이곳에 학생, 근무하시는 또 여기에 행정하시는 분들 또 내지는 교수님들로만 봐도 수요는 넘치고요. 그 옆에 보면 또 내지는 삼육대학이라든가 경희대라든가 외국어 대학이라든가 교로대라든가 카이스트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바로 곁에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버스 한 번만 타면 다 갈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로 밤 봐도 상당히 수요는 넘치고 넘칠 수 있는 투자성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일로 높은 건 바로 곁에 이렇게 백화점도 있습니다만 재래시장이죠. 여기에 지금 현재 특화시장이라는 경동시장과 양령시장이라든가 용도시장이라든가 풍물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만 해도 10만 명, 20만 명이 넘는 그런 부분이고 동대문에 지금 현재 의류타운에 대한 부분들도 여기서 버스 한 번 타면 갈 수 있고 전설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인지도가 높은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에 이렇게 재개발로 인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이슈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청량리역에는 KTX 노선이 지금 현재 두 개 노선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B노선, C노선이 들어온다면 강남이라든가 또 내지는 의정부라든가 또 안양이라든가 인천 쪽이라든가 거의 20분이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최상의 입지 조건을 갖추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동부선이라고, 동북선이라고 지금 현재 왕친미에서 상대동까지 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전철이기는 합니다만 이것 하면 모든 부분을 우리가 환승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빠르게 우리가 진입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면목 경전철이 3.6대학교 앞에 들었습니다. 우리가 청량리역을 이용해서 3.6대학을 갑니다만 이 경전철이 들어오면 3.6대학까지 가는데 1분이면 갈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한 최역석도원으로도 더 변신되면 더욱더 입지 조건은 더 좋은 쪽으로 변화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청량리역에 또 하나 또 들어오죠. 강북행단선까지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목동 가는데도 빠르게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청량리는 지금 현재 재정비 촉진지구로서 상당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 말이 되면 너도 놀르고 나도 놀라고 이런 지역으로 변할 거거든요. 펜스는 이미 다 거뒀고 입주가 되면서 사람이 들어가게 돼서 한다면 그 주변은 정비가 되고 정리가 돼서 지금 현재도 약간에 많이 올랐었습니다만 요즘에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 피가 오른 부분이 좀 떨어졌습니다만 입주가 되면 다시 또 제자리로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아주 중심의 핵심 지역이라고 보는 전농동 다세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입주와 호재의 설명을 좀 들어봤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천지개벽이다 그리고 우리 다 놀란다 이런 말씀 또 해주셨는데 그럴 만한 곳입니다. 지금도 사실 굉장히 인프라가 좋은 곳이지만 앞으로 청량리역 인근 정말 뭐 개통한다 뭐 개통한다 이 교통호재들이 쏟아지는 지역이거든요. 앞으로 더 교통은 좋아질 테고 거기다가 재정비 촉진지구 아예 이쪽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할 것이라는 점 다시 한 번 또 강조를 드리도록 하죠. 자 그러면 동대문고 전농동의 주택 지금 이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볼 수 있을지도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 살펴 주실까요? 네 이것은 상업문화 지금 현재 상업문화 업무 기능들이 아주 집약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더군다나 여기에 재개발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변화가 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또 입지 조건을 갖추 있고 그곳이기 때문에 미래 가치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매매가는 투룸입니다. 4억 6천이고요. 임대가는 2억 9천 정도 하면 우리가 재개발이 들어가는 쪽에 이렇게 2억이 안 되는 금액으로 들어가는 지역은 아마 많지 않을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투자 금액은 1억 7천 하시면 되겠습니다.